디케빈스 드롯 가요쇼 멀리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타이틀곡 준비중인데 굉장히 바쁘십니다 어제 봐도 오늘 봐도 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가고 계신 안지나 가수님 요새 타이틀곡 준비 어떠세요?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번이고 만번이고 불러야지 내 곡이 되는 겁니다 요새 제목이 뭐예요? 꿈이었나요 네 꿈이었나요? 안지나 가수님의 타이틀곡입니다 여러분 다와 함께 꿈이었나요? 이어서 바보같은 남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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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